네, 여기도 이슈 황도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슈는요? 네, 2020년 양부모의 학대와 방임으로 사망한 정인이 많은 분들이 참 슬퍼하셨는데요. 그럼요. 네, 40대 유튜버 A씨는 정인이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후원금 2,600만 원을 모집한 후 잠적했습니다. 먹팀입니까? 쉽게 해요? 네, 잠적이 길어져 경찰이 지명수배를 하자 A씨는 결국 자진 출석했고 경찰은 어제 그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모금한 돈을 그냥 딴 데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A씨는 평소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본인의 목적이고 본인이 정인이 아빠와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인이 양부모에게 사용을 선고하지 않은 법원을 맹비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독자 1만 4천 명을 모으고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후원금을 본인의 생활비와 구분하지 않고 식비와 숙박비, 주유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을 했고요. 후원금을 그냥 일종의 방송 수입처럼 쓴 거죠. 그런데 적용된 혐의가 사기가 아니라 횡령이에요? 네, 애초에 많은 전문가들은 사기 혐의가 적용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경찰은 A씨가 후원금 일부는 실제 추모 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일단 횡령 혐의로만 송치했습니다. 일부는 원래 모금 목적대로 썼다? 네, 농업용 창고를 빌려서 인테리어를 했다 그런 내용인데요. 농업용 창고를 빌렸다고요? 네,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인테리어 공사도 더 많은 모금을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기가 성립 안 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검경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이 부분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쓸게요. 사기를 위한 밑밥을 말 그대로 본래의 사업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좀 더 크게 이제 땡겨오기 위해서 하는 걸 텐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요즘 sns 이런 걸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동정심을 이용해 돈을 갈치하는 건 사실 고전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인데요. sns가 활발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출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위 경태 아버지 사건도 지난달 말에 기소됐는데요. 택배 배송을 같이 다니는 걸로 유명해진 강아지 경태의 심장병 수술이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6억 원은 모집한 후 잠적한 사건입니다. 12구 참사에서도 후원금 모집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분향소에서 가짜로 유가족 행세를 하며 의료와 현금, 식사 대접 등을 받은 모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일이 있었죠. 네. 이처럼 크게 알려진 사건 외에도 불우이웃 행사, 유기동물 구조, 범죄 피해자 지원 등을 내세워 후원금을 받았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나쁜 경우인데 이런 소식을 들으면 뭔가 분노 이런 것보다는 좀 허탈해져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나쁜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법적 제재는 좀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네. 피해가 소액일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사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적 목적이 없는 그냥 예능 유튜버들도 재밌다고 시청자가 돈을 주는 거를 후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응원 차원에서 그냥 돈을 준 건지 딱 해당 공익 목적에 사용하라고 돈을 준 건지 좀 애매한 경우가 많고요. 또 회계 보고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지출이 적절하게 된 건지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서 수사가 적극적으로는 좀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온라인상 후원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팟캐스트나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는 후원금 이런 거 많이 모집을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의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구독료. 그렇죠. 그러니까 콘텐츠 이용료.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정인이 추모관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특정 목적을 제시해 놓고 돈을 거두면 그거는 그 돈은 그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갈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한 법적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좀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극적인 사연이나 이미지를 접하면 일종의 죄책감을 갖게 되고 도움에 나서서 그걸 해소하려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후원금 범죄는 이런 선한 본성을 악용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인데요.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고 또 기부금 관련 제도 정비도 좀 필요할 텐데요. 요새는 좀 타인의 빈곤이나 불행을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좀 몰아낼 수 있을지 그런 좀 고민이 많이 들게 됩니다. 저는 솔직히 몰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로 또 튀어나오겠죠. 그렇다면 사후적으로도 제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죠. 화나고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준비하면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황도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